오늘은 본문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을 통하여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라는 말씀으로 또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하여 또 다시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통하여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난 일과 12애를 불치병의 어떤 혈루증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서 서로 대조하며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두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혈루병에서 고침을 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를 각각 독립된 이야기로 구분해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증거하기 위해서 두 이야기를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두 이야기의 내용의 전개 방식을 보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12살 된 딸을 시급하게 살려달라는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즉시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서 마침내 그 딸이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기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해 보이는 내용 안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몰래 다가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전혀 티도 나지 않아 보이는 사건을 하나 더 끼워 넣어서 그 혈루병 여인이 고침을 받은 내용을 부수적으로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야기의 주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혈루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인을 회당장 야이로와 서로 비교하게 하면서 누구에게 그 중요한 구원을 얻는 믿음의 비밀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은 데서 살아난 큰 기적이에요. 또 한쪽에서는 혈루병을 가진 여인이 치유함을 받은 것은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도 그렇게 보여주셨던 기적도 아니에요.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41절로 44절에는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과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라. 12년의 세월은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나의 어린 그의 외동딸을 얼마나 소중하게 사랑을 주며 키웠는지를 알게 하는 너무도 짧고 아쉬운 시간이었지만 그와 반대로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는 그 12년의 세월이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홀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너무도 힘들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눈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던 어린 딸이 생사의 기로에 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겉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어 보이는 한 여인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기에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그 시급성과 중요성의 가치를 따져볼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게 지금 야이로의 딸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다 사람들의 모든 시선과 관심이 다 그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 사회에서 회당장이라는 위치는 존경받는 위치여 모든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위치입니다. 모든 유대인 사회의 신앙과 삶의 공동체의 중심은 회당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회당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될 정도의 나이라면 나이가 젊지 않았을 텐데 외동딸의 나이가 12세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딸을 아주 늦게 낳은 것임을 예상하게 합니다. 회당장의 신분을 가지고 늦은 나이에 얻은 소중한 외동딸이라면 유대사회에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모르는 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52절로 5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 알고 너무 안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그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슬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것은 실로 그 마을에서는 아주 안타깝고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12회를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남들에게 알려져서 부정한 여인이라 소문이 날까 염려함으로 남몰래 자신을 고쳐줄 그 의사를 찾아다니며 홀로 그저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자기에 있는 이 혈류병을 말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역임을 받는 병이었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다 피할 수밖에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홀로 끙끙 속으로만 앓고 힘들어하던 병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병을 남몰래 숨기고 있었기에 만약에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는다고 해도 그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자랑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병을 고침을 받는다고 해도 막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광고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안에 숨겨져서 들어왔던 홀로의 아픔이었고 또 그렇게 남몰르게 들어가서 자기에게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둘 중에 누구의 이야기가 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된 사실을 모든 만방에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하며 증가하게 할까요? 내용을 보면 어느 것이 예수님이 복음 전파에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 유력한 회당장의 딸을 살린 일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한 곳에 집중되어졌던 그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려고 하셨던 것은 회당장 야이루의 딸의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42절로 46절을 보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딱 문제의식을 꺼냅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루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지금 당시의 상황에서 드러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다 죽게 된 회당장 야이루의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빨리 가셔서 그 딸을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밀려오는 상황에서 그 무리들을 제치고 회당장 야이루의 집으로 빨리 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밀려드는 무리들의 공통의 관심사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 대면하여 자신도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 틈에 끼어서 밀쳐지고 있는 모습은 어쩌면 피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자신을 건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의 특별히 다른 만짐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의 접근과는 다른 특별히 다른 의미 있는 다가옴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지금 다 예수님께 나와서 밀쳐지고 마치고 있는데 분명히 내게 의미 있게 손을 터치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하게 느낄 수도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리가 밀려들어서 그런 것이지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화를 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예수님께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거듭하여 내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알기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분명히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자신에게 특별하게 접근한 사람을 찾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 나와오는 수많은 무리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와오는 그 무리들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의 다른 접근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갈급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딱 한 사람의 접근에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단지 육신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조건 열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나 예수님께 기도하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데 누가 예수님께 해하려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나올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자기 시간과 자기 물질을 바치면서 다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온 많은 사람들 속에서 동일하게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들 속에서 구원을 얻는 특별한 믿음을 주님은 관심있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백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어도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지금 많은 사람에게 정제를 받고 있는 불치병에 걸린 혈류병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누구인지는 신분 내는 상관이 없으시고 내게 다가올 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느냐 예수님은 그것에 분명한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46절로 48절에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우리가 볼 때에는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지만 오직 당사자와 예수님은 그 특별한 만남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와서 예수님을 터치했던 그 여인도 알 수 없었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렇게 터치했던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둘만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자기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접근했을 때 자기에게 어떠한 그 믿음의 증거가 있었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댄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스스로 믿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치유함을 받을 것이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사회에서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었고 불치병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적 사고방식에서는 불치병이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을 의미했고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로 자신의 불치병이 치유를 받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했고 모든 저주를 거두신 것을 의미했기에 그 여인이 병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용서함을 받고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나가서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는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불치병을 치유함 받고자 했던 것은 12년 동안 어떠한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어도 전혀 치료할 수 없었던 자신의 병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은 많은 사람들은 그를 훌륭한 스승이여 선생 정도로 선지자로만 보았습니다만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은 그러한 훌륭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믿음대로 그 몸이 완전히 치유받은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지금 현류병이라는 불치병에서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현류병을 가지고 있었던 당사자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분명 병 낫기 전과 후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못했기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치셨다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감동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현류병자를 고쳐주었다는 소문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인이 혼자 말하고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예수님이 특별히 이 여인이 현류병이 있다고 말하고 내가 고쳐줄게 다 모든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그렇게 말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자기가 현류병이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그냥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찝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객관적인 기적의 사건으로 드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에게 있어서는 12년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불치병이 취향을 받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맛보는 엄청난 감격의 순간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예수님과 저 여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저 그렇게 훅 지나가고 있는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많은 무리들이 들었을 때 야 그랬었구나 뭐 이런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여인의 그러한 메시지로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류병을 치유받은 여인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하여 단순히 기적을 베풀어주시는 분 이상의 자신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었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접근과는 다른 아주 의미 있고 이유가 있는 나아감을 통해서 실제로 그 믿음대로 병을 고침받은 사실들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몰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이미 병고침을 받은 그 여인을 향하여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된 치유의 은혜가 단지 일방적으로 여인이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스스로의 열심에 의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권세로 인하여 죄사함 받게 된 증거임을 모든 사람에게 사실적으로 증거하여 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일들은 어떤 일들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 여인이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병고침을 얻은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뒤로 와서도 그렇게 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고 여인이 그렇게 품고 있었던 그 믿음이 너의 열심과 너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이고 그렇게 치유받은 것이 자기가 열심으로 나아가서 치유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허락하심과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은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나아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백부장에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와 요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 믿음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가 붙잡았지만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반응하신 것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신 것임을 통해서 사람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으로 치유의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당시 그 주위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은 이러한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훗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때 아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제자들은 많은 무리들과 다를 바 없이 전부 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그 기적에 흥분하여 그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었고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이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원을 얻는 믿음이었구나. 그 여인에게 있어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비밀이 바로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바로 그것을 두 가지를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기적이 큰 줄 알았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그 크게 보이는 사건 속에서 아무 관심도 없고 무의미하게 보이는 그 혈루병 가진 자의 여인의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히려 더 대비돼서 강조하며 증가하고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거든요.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루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루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루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현재 시급하게 해당장의 집으로 가던 도중 그 혈루병 여인과의 만남 때문에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결국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던 길에서 모두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소식은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이 다 끝난 것을 의미했기에 그나마 한 줄기 희망으로 붙잡고 있던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다고 무리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던 사람들과 그 딸의 부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며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딸이 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오해를 주기에 충분한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죽은 것이 확실한데 그래서 사람들은 죽었는 줄 알고 비웃고 있는데 이렇게 잔다라고 말씀을 해놓으셨으니까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소식들을 다 듣고 죽은 줄 알고 통곡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딸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땅에 손을 잡고 나왔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었나보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에 더해서 죽은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갈 때 모든 무리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만 들어와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게 하셨고 심지어 아이를 살려낸 후에도 제자들과 그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해당장 야이루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이 수많은 목격자에 의해서 객관적 사실로 알려지기보다 단지 소문만 무성한 이야기로 널리 알려지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면 그리고 확실하게 죽은 것이 맞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확실하게 죽은 자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리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다 보고 증거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혹시 그렇게 보지 못하게 하였다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 이 사실들을 이제는 너는 우리들에게 알리라고 말했다면 내가 보았어! 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증거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서도 오해할 만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신이 눈앞에서 목격했던 제자들과 그 당사자 부모 해당장 야이루와 그의 아내에게서도 절대 이것을 함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다는 것은 뭐예요? 소문밖에 남지 않아. 네가 봤어? 아니 그랬었대! 라고 말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려 하셨기에 어쩌면 가장 확실하게 당신의 모습을 알리실 수 있었던 사건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덮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의도하고 하신 것이에요. 아니 그럼 잘 보죠. 아무 관심도 없었던 철루병 여인의 것은 쓱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굳이 예수님께서는 티를 내게 드러내게 하셔서 그 치유받은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고 반대로 진짜 드러내면 중요하다고 하는 소문난 사건들을 굳이 그렇게 덮으려 하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구원 없는 믿음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창조의 능력을 가장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 나은 복음 전파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 이상 더 확실하게 복음 전파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였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의 전파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 전파의 효율성과는 정반대이셨고 사람에 대한 가치의 기준도 세상의 가치의 기준과 정반대이셨습니다. 사람 볼 때는 이 사람이 유력하니까 더 중요하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제받은 사람이었다 생각하는 소자였고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시선을 어디로 돌리셨습니까? 이방인이었고 또 소자였고 어린아이였고 죄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있으셨습니다. 현료병 여인의 병고침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직접 병을 고쳐주셨다는 객관적 증거를 얻기조차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어 보이는 그저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릴 그러한 순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모습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믿음의 비밀이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는 무관심하고 가치없어 보이는 그 여인 안에 세상을 살릴 구원 없는 믿음의 비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수고는 비록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잘 알아주지도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과 또 믿음의 기도에 예수님은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분명하게 구원 얻는 믿음의 영적 비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의 다가움 속에서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의 다가움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날 모르는 순간에도 오직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있으며 반드시 그 믿음에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은밀히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믿음을 우리는 그래서 담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심으로 나 좀 봐주세요.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부끄럽고 나의 부정함 때문에 혹시 예수님 앞으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전혀 잃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는 그 마음의 애통함의 기도가 더 그 마음의 소원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알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줄 알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나 했다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을 붙잡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요란스러움과 세상의 열심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며 그 예수를 붙잡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 그 은혜를 붙잡고 이제는 또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안에 해결할 수 없었던 불치병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 아무리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부끄러움과 아픔들을 이제는 주님께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은밀히 다가와 주 앞에 구할 때 세밀하게 다가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는 위로의 음성을 이제는 2023년도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듣게 하시고 그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수고와 열심과 봉사가 그런 믿음의 수고와 기도와 또 헌신이 되게 하시고 그 헌신 속에 구원하는 믿음의 응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